네, 유나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유나씨는 기도관을 가지고 계셔서 잘 모르겠지만 각 나라마다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태경씨는 어느 나라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스타일이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유나씨, 유나씨가 포기하면 어떠세요? 오, 태경씨 역시 글로벌으로 피주얼이 신거 같은데요? 아이고야, 진짜이 빠져요. 너희의 인상은 어떻게? 중국 회사에 환영하여? 중국 회사에 환영하여? 중국 회사에 환영하여? 사실 저는 스태프가 지금 여기 오지만 중요한 시간은 제가 환영하여? 제가 환영하여... 제가 환영하여? 지금 이 환영하여? 그런데, 크리스의 환영하여? 내가 환영하여? 제가 환영하여?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이렇게 감성적으로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자, 그러면 확실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어, 제가 준비한 거 있습니다. 아주 귀엽고, 세유씨 한 번 준비한 거. 뒤에 계신 분들 한 번 나와봐 주세요. 여지! 아,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이렇게, 이 가르치는 한 번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희는 중심입니다. 저희는 중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중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룸競이인, 나잘이의 남의, 당신은 어떤 사람을 좋아해? 아, 진짜 정말 힘들어. 아, 진짜 너무 어려워.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한 장, 몇 장. 남의, 결의, 신의, 대상. 여러분에게는 TK의 2목들의 특성 장소. 무엇을 하면 이 장소? 이렇다면 루아 씨 먼저 루아 씨는 요즘에 귀여운 뷔송이 유행이잖아요. 블루아 씨의 애교를 보여주시면 좋은 거 같아요. 귀여운 뷔송 아니에요? 제가 오늘 특별한 기옥미사 네 배워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한 기옥미사 저희가 불러주니까 유다 씨가 부탁드릴게요 시작! 1-1은 기옥미 2-2은 기옥미 3-3은 기옥미 4-3은 기옥미 4-3은 기옥미 6-6은 기옥미 2-3은 기옥미 3-3은 기옥미 5-4 overt